자 3부 대장 이슈 배성진 PD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진 PD님입니다. 자 오늘 대장 이슈 오늘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하는 만큼 또 유익한 시간 만들시기 바랍니다. 저희 3부 대장 이슈는요. 이번에 올림픽이 8월 8일 마지막 하잖아요. 폐막이요. 이번 주에 드릴 소식은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오늘 이슈는 모두 올림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올림픽 모든 소식을 다 올림픽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자 짤짜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6가지 짤짜리를 준비했거든요. 짤짜리 6가지. 첫 번째 짤짜리 틀어주세요. 바로 세레모니라는 건데요. 이게 이긴 거예요. 이기고 코치를 저렇게 세레모니로 엎어치게 해가지고. 금연했다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이번 도쿄는 아니고요. 리우네요 보니까. 리우 브라질. 저렇게 이제 메달을 따고 너무 좋아가지고 코치를 들어 엎어버렸네요. 레슬링 종목인 것 같네요. 복장을 보니까. 레슬링인 것 같아요. 다음 짤짜리 틀어주시죠. 예. 짤짜리. 네. 네. 바로 다이빙 0점이라는. 0점짜리 다이빙입니다. 0점이야. 코치가 장면이 나오는데 코치가 표정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코치가. 아니 왜 저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원래 4등이었는데. 2차 1차 2차 하잖아요. 2차에서 저렇게 뛴 거예요. 그래서 꼴지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꼴지로 탈락했다는 거예요. 저 선수도 아마 억울했겠죠? 그러니까요. 다음 짤짜리 보시죠. 자 이것도 도쿄인데요. 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 살리려고 코치가 해준 건데 정신 차리라고. 이야. 저 선수가 어떻게 그 메달을 땄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네. 아무튼 좋은 소식 했을 거라고 기대되고요. 예. 다음은 우리나라 선수들 짤짜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김현경 선수예요. 네. 올림픽은 아니고 저렇게 뭐 화이팅 외치는 게 좀 인터넷 화제가 돼가지고. 아 도쿄네요. 도쿄네요. 도쿄. 이게 한일전이라고 하네요. 이야. 멋져 부러워. 한일전 이겼죠. 예. 다음 짤짜리 보이겠습니다. 역시 김현경 선수인데요. 예. 카메라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응. 네. 저렇게 아주 귀여운 모습을 찍힌 게 화제가 돼가지고. 네. 저런 귀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역시 월드스타예요. 다음도 배구 관련되는데요. 자기가 보시죠. 자기가 찍힌지 모르고 모르고 욕을 한 겁니다. 아 씨. 이렇게. 아이씨 한 거 아니야. 아이씨. 안다고. 그렇군요. 이런 짤이 있었고요. 짤짜리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올림픽 관련해서. 자. 오늘의 이슈 기사거리는 기사는 아니고 특정 기사도 아니고 기획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기획기사예요. 네. 제목은 올림픽 도입했다가 사라진 종목들입니다. 올림픽 도입했다가 사라진 종목들입니다. 사라진 종목들. 올림픽 역사는 언제인 줄 아시나요? 1896년 1회 아테네 올림픽이에요. 그리스에서. 아테네. 1회 대회 때 종목이 9개밖에 없었어요. 9개요? 그래서 그 다음 차기 올림픽을 파리에서 했는데 아홉 개 너무 적다. 우리 좀 늘리자 해가지고 이색 종목들이 굉장히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진부터 보시죠.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인명 구조라는 종목이에요. 네. 1900년 프랑스 2회 파리 올림픽에서 열린 건데요.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종목 그 하나예요. 네. 근데 이게 익사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뒤로 폐지가 됐고요. 네. 어.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폐지가 됐고. 뭐 얼마나 빨리 구하는지가 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가는 게 메달 따는 게 얼마나 빨리 하냐 이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익사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유. 폐지가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뭘까요? 뭐 폭격 이런 것 같은데요. 바로 폭격이라는 종목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올림픽에서 투포안이 아닌 실제 대표를 쏘기도 했고요. 네. 이것도 역시 파리 올림픽입니다. 파리 올림픽이요? 제2회 파리 올림픽이고요. 파리 외곽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이게 일정한 거리에 표적을 두고 대표를 쏘는 건데 이게 민가로 날아간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농가한 채가 박살나면서 종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무튼 재밌었던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거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종목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나요? 펜싱? 펜싱? 네. 펜싱의 바로 그 전 버전이 싱글 스틱입니다. 아 싱글 스틱? 네. 이게 파리는 아니고요. 미국 세인트 루이스 올림픽에서 열린 건데요. 그 두 명의 선수가 목검으로 상대방이 머리를 공격하면서 먼저 피를 나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피를 봐야 하는. 이야 피를 본다. 종목이에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바로 1일 만에 폐지가 됐고요. 네. 다음 장면 보시죠. 네. 자 이제 보시면 사격이 있는데 야외에서 하네요. 저희 지금 현재 종목에도 사격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지 샷관이라고 하나? 네. 종목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날아가면 아야 하면서 쏘잖아요. 근데 그 날아가는 게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네. 종목 이름이 살아있는 비둘기 사격이에요. 잔인하다. 올림픽 종목입니다. 신호와 함께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제자리에서 쏴서 총을 쏘아 맞히는 경기고요. 이 경기에서는 300마리가 넘는 비둘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 경기장 바닥은 비둘기 피와 깃털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네요.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하루 한 번 하고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게 또 있는지 볼까요? 이야 어마어마한데요? 네. 도시오브 그 낚시 맞습니다. 우와. 어떻게 대결을 했으려나. 물고기 종류 길이 점수를 냈다고 하네요. 이게 잉어라고 해요. 잉어가 저렇게 커요? 네. 이게 옛날인데 이게 지금 사진은 근대 사진인데. 예예. 프랑스에서 올려둔 올림픽이고요. 프랑스 세네강 아시죠? 네. 세네강에서 잉어를 상대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 선수들이 연습하려고 그 세네강에서 잉어를 연습하잖아요. 어쨌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막상 경기 때 잉어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도 잡아가지고. 그랬던 설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올림픽 도입했다가 사라진 종목들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비둘기 레이싱입니다. 비둘기 레이싱. 하다 하다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가 운동하는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의 그런 운동 정신이어야 되는데 올림픽에 비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제일 빠르게 나는지 겨뤘다고 하네요. 각 국가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들이 이제 강 풀어 놓으니까 중구난방 날아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저렇게 풀어 놓으니까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러 다니는 거죠. 애들이 경기장 레이스가 있는데 레이스를 안 가고 저렇게 사방파방 퍼졌다고 합니다. 비둘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88올림픽이잖아요. 그 성화봉 기억나시죠? 그쵸. 최대 올림픽 역대 최대 화형식이다 이런 식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림픽 개회식 멋진 장면을 한번 모아가지고 이슈에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이야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시간? 오늘 올림픽 도입했다가 사라진 종목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 저번에도 이슈에서 한번 다루는데 그 뭐지?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 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아 그래요? 다음 개최지가 프랑스 파리잖아요. 역시 프랑스답게 이색 올림픽 종목이 개최 종목이 채택된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광성검이라고 사워지 나오는 광성검이잖아요. 광성검이요? 네. 실제로 규격이란 그런 종목 규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채택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제가 다음에 이슈 관련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종목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대장 이슈 배성림픽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